아유, 개인 것이 아니라 강제는 안 좋은 것이지. 강제계인이 잠잡을 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잠자 보러다가 맞추면 딱 맞추보세요. 아니, 사유하자면 이게. 정신해야 되잖아. 응? 안 그래. 앞에 안 붙여. 붙이는 거. 잠자 보러다가 걔를. 세워야 되니까 거기지. 자꾸 들었던데 앞으로 가시잖아요. 이곳에. 아께아랑도 출전해주세요. 맞아. 맞아. 머리를 두세요 머리를. 빨리 가자.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해서 너무 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중심이 뒤로 가버리잖아. 너무 뜨니까. 똑같이 돌면서 바짝 붙어 버리니까. 어디 주세요. 번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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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뒤에서 너무 빨리 온다. 그러면 걔들은 원래 뒤를 신경 쓰게 되잖아. 뒤에 따라 붙으면. 응. 더 이상. 병원은 거야. 그럼요. 한번은 기대가 되니까. 한번는 가서 정보가 되니요.